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.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 4일 순천을 포함한 전남지역 곳곳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는데요. 내일 전남동부지역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 기온이 최대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습고 덮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지역별 기온 보시면요. 여수가 24에서 26도, 순천과 광양, 고온은 24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. 또 광주는 25에서 30도, 목포는 24에서 28도를 기록하겠습니다. 해상에도 구름이 많이 끼겠고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.5에서 2m, 먼바다에서는 1.5에서 3m로 일겠습니다. 전남동부지역에는 다음 주 초까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.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개인 위생과 식중독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게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